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강의. 오늘은 챕터 9의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자 안내문은요. 말 그대로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표지를 볼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포스터, 표지보다는 포스터 아니면 안내문, 표, 그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인데요. 선택지는 한글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다 맞추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쌤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하느냐. 첫 번째, 선택지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을 먼저 뽑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유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요일, 시간, 혹은 된다 안된다 라고 하는 긍정, 부정 이런 어휘, 아니면 무료다, 유료다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동그라미나 밑줄을 좀 쳐놓습니다. 그럼 쌤은 뭐부터 보는 거예요? 선택지부터 먼저 봅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굵은 볼드체와 위 상단 안내문의 제목, 바로 밑도 보는 것이 좋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푸시다가요. 우리가 이거는 좀 시간을 빠르게, 시간을 많이 잡아 먹지 않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이 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때 당연히 여기에 그 표, 뭐라 그럴까요? 포스터에 제목이 있겠죠. 그럼 그 제목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굵은 볼드체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서술이 되죠. 그쵸? 그럼 대개는 이 부분에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는데 우리가 이거 크게 한번 보면 제목은 이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이런 거고 이거는 입장할 때, 여기는 입장하는 인원이나 등록비가 나온다. 아니면 여기는 그 코스가 어떤 코스로 이루어진다. 여기는 주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타 사항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 굵은 볼드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가끔은 이 제목 바로 밑에 있는 써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장. 근데 그 문장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안 보고 지나가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보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지 먼저 읽고 그리고 안내문을 쫓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일지 내용불일지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 모양만 조금 달리 나온 것뿐이니까요. 쌤이랑 같이 바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2021년 3월 학평 27번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리퍼사이드 이스케이브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 이렇게 체킹. 않는 거니까. 일치하는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X 표시하시고요. 자 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안내문에 대한 제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볼드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 정도만 봐도 아 지금 이 포스터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리퍼사이드 이스케이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 설명이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놀이 방법입니다. 놀이 방법. 밑에는 뭐예요? 여는 시간. 오픈 시간. 오픈 시간.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티켓 가격. 이렇게.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바로 보기 1번으로 들어갈게요. 1번.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는 탈출 게임이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리버사이드 이스케이브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부분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리버사이드 이스케이브는 도시 전역에 펼쳐지는 탈출 게임. 오케이. 맞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근데 이게 어디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번에 최대 6명. 쌤은 6. 6에다 집중할 거예요. 6명으로 구성된 팀당 티켓 한 장을 사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하니까 티켓이 어디 나올까? 자, 일단 놀이 방법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 한번 볼까요? Get your 티켓. 야, 티켓을 일단 얻어야지. 티켓이 있어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 티켓. 자, 팀당 한 티켓이면 됐는데요. 몇 명까지? 6명까지. 오케이. 업투가 뭐뭐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갔죠. 자, 그럼 이번엔 3번을 볼 건데요. 선택한 게임 시작일. 그러니까 게임을 우리 이때 시작하자 하고 시작일을 정했죠. 그러면 선택한 게임 시작일에 이전에 전화로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티켓 구했고,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보면 나오겠죠? 자, 오! 시작날을 선택하래요. 오, 선택했어? 자, 선택하고 나니까 we'll send. 우리는 보내줄 거래요. we'll call이 아니라 we'll send. 우리가 보내줄 건데 너에게 디테일한 정보를 보내줄게. 이메일로. 너가 선택한 날짜 전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로 알려주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3월 1일. 여기 있네. 3월 1일. 자, 이때부터 5월까지니까 3, 4, 5월. 맞네요. 우리 메이가 5월이니까. March, April, May. 3월, 3달. 여기 밑에 보면 티켓 가격이 매일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괄호 나온 거 우리 친구들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괄호들, 혹은 뭐 나중에 표가 있으면 그 표 밑에 있는 뭔가 되게 참고처럼 되게 작게 적혀져 있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오, 이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On a daily basis. 매일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매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이 3번인 거. 이해되시죠? 쌤이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늦게 푼 것처럼 보이지 사실상 혼자 하면 진짜 빨리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쌤이랑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2021년 11월 학평 27번 문제 그리고 28번 문제 27, 28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27번 문제는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또 엑스 registration fee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너무나 쉬운 단어여야 되고 내용일치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등록비예요. 등록비. 자, 그럼 갑시다. 우리 1번부터 들어가면요. 2021년 5월의 마지막 일요일에 열린다. 열리는 시기를 물어보네요. 시기. 언제예요? 5월 마지막 일요일. 오케이. 맞죠? 자, 2번. 경기에 사용하는 호박의 최소 너비의 제한이 있다. 자, 여러분. 경기에 호박 사용하는데 호박의 최소 너비가 제한이 있나요? 자, 보시면 여기 룰을 보면 되겠죠. 그쵸? 규칙에 보면은 여기 보여요? 너비. 호박이 반드시 적어도 15cm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최소 너비의 제한이 있는 거 맞네요. 자, 3번입니다. 참가자는 팔을 아래로 내려서 호박을 굴려야 된대요. 됐죠? 자, 그럼 그게 나와 있나? 일단 당연히 규칙적으로 가야겠죠. 자, 참가자가 펌킨을 굴려야 되는데 오직 뭘 사용해서? 팔을 아래로 두는 행위를 통해서. 됐나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4번. 참가자에게 호박을 굴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자, 이것도 규칙에 한번 볼까요? 자, 각각의 참가자는 오직 한 번의 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여러 번이 틀렸구나. 정답 몇 번? 4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5번을 살짝 보면은 럭키 스팟에 호박을 넣은 모두가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상금 얘기가 나오자 보니까 나는 상금 얘기로 갈래. 상금 얘기로 갔을 때 어디 부분에 그게 있느냐. 럭키 스팟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럭키 스팟에 그들의 호박을 한 명 이상에 넣는다면 그 상금을 균등하게 나눠 갖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5번이 맞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8번 봅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니까 죄다 틀렸고 딱 하나만 맞아요. 자, 블로깅 이벤트라고 나오는데 이 블로깅 이벤트가 뭔지를 약간 설명을 할 거고 자, 그럼 그거 언제 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굵은 거 보시고요. 또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 뭘 준비해야 돼? 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죠?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갑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대요. 근데 이거 when이라고 해서 여기서 고르시면 당연히 안 되죠. 왜? 2016년에 시작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래를 보여주는 거니까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쌤이랑 같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를 살짝만 봐준다면 내가 보기에서 어디를 빨리 찾아 들어가야 될지가 금방 나오죠. 그럼 여기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네. 2016년에. 어?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이 아닌데 스웨덴에서 시작했는데 스웨덴. 그래서 여기 일단 1번 틀렸다 하시면 안 되고 일치하는 거니까 얘는 안 돼요. 맞는 거 골라야죠. 자, 2번에 매달 첫 번째 일요일 오전 9시에 열린대요. 오케이, 요거는 시간이니까 자, 우리 여기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9시 맞고요. 첫 번째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월요일. 그래서 안 돼요. 틀렸음. 3번. 자, 운동화를 포함한 장비들이 지급이 됩니다. 운동화를 포함한 장비가 지급이 되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Just bring your running shoes. running shoes 가져오라는데요. 지급되는 거 아닌데요. 그쵸? 이거 가져오시면 나머지는 그 외 나머지 장비는 우리가 제공해 줄게요. 그러니까 운동화는 가져오세요. 그래서 운동화를 포함하지 않은 장비들을 지급하는 거니까 얘도 틀렸죠. 4번. 참가비가 무료래요. 돈 내는지 안 내는지 볼게요. 자, there is no fee to participate. 어? 참가하는데 비용이 없대요. 근데 너는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환영해라. 뭐에 대해서? 우리의 conservation work. 우리의 어떤 보존 워크에 대해서 보존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기부하는 것 좀 환영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참가비는 무료인 건 맞아요. 그래서 4번. 맞죠? 자, 그럼 5번 볼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되는데 no reservations. 여러분 예약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26번에서 27번 때로는 27번에서 28번 이렇게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시간 투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준 이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하시면서 틀리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절대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고수입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